야 지금 ㅈ됐어 네이버 페이 나 그거 안 되던데? 안 풀려 아니 이거 네이버 페이를 미리 다른 걸로 좀 등록을 해놔야 되나 그러면은? 아! 충전을 하면 되는구나 안전하지 않은 계정으로 판단되어 계좌 등록이 불가합니다? 이런 씨꺼 진짜 아니 이건 씨부랄 거 억가 아니냐고요 내가 이대로 무너질 거 같냐 얘들아? 이 몸 다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가자! 잊었다 딱 대라 진짜 카드 등록 완료 저번에 말했듯이 강선이형 소금패도 너무 불량한데 불매운동 하시죠 응 안 해 저 이거하고 이것만 살게요 그리고 이 모코코 인형하고 딴 건 욕심 안 내겠습니다 뭐 이것까지 내가 사게끔 해주면 더 고맙고 아니 34,000명? 아이씨 여기서부터 시켜서 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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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게 되겠냐고 어 뭐야 시작한 거야? 담코 야 뭐야 와 8만 명이야 얘들아 이거 살 수 있겠냐? 아씨 이래놓고 막 몇백 개 팔고 막 이런 거 아니겠지? 아 근데 서버 터질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니 이거 살 수 있는 겨? 서버 터진 거 같은데? 아 나왔는데 결제가 안 돼 제발 사게 해줘 네이버야 이게 터지면 어떡하냐 비켜 제품이 없대 아니 손님 눈이 자꾸 503이 떠요 아니 어떻게 사는 거야 산 사람들은? 어 나 하나 살 수 있듯 아 왜 주문 급증 때문에 아 재정신인가 진짜 아 야 상품이 자꾸 판매 급증 중이라면서 구매가 안 돼 아니 잠깐만 야 무드등도 품절이야? 어 잘 샀습니다 아 판매 종료야 또 아니 뭐 아무것도 못 사냐? 와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빡센데? 어차피 오프라인하고 뭐 낸다고 했으니까 주문하기 연타 누르면 돼요 베베 아무것도 못 샀어요? 하나도 못 샀 가방은 좀 하나 사고 싶었는데 가방 좀 아쉽네 아 테스님 예 많이 사셨네요 아 예 저 다섯 개 샀습니다 내놔 올림이 내놔 줘 어떻게 산 거야 계속 그러니까 되던데요? 내 것도 사놨어야지 내 것도 일단 인형 세 개 다 샀고요 예? 인형 세 개를 피규어 목코코 다섯 개요 이거 샀고요 내 거 샀어 안 샀어? 딱 말해 제시요 제시요? 아 무드등 안 샀다 무드등 샀다고요? 로꼬코 머리 다 샀네 웬만한 거 예 웬만한 거 다 번졌습니다 향나 폐하겠지? 아 근데 뭐 돌리님 무드등이 쓰시니까 뭐 네 에이 씨발 먹어 이거 그냥 개 같은 거 짤라 어 이거 아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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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비틱하면 나 이거 구슬 야무지게 먹은 거야 까상에 올려버려 어? 오늘 못 깨는 거야 육관에서 좀 되고 싶어? 와 이거 뭐야? 샨디 육관 뭐예요? 아 샨디구나 저게 지명이랑 신속 올라요 좀 제법 잘 차나 보네 이게 진리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하필 장판일까? 딱 인증 크기인데 반대에 이름 못 밟잖아 아 그러네 여기에 이르네 이것이 바드의 슬픔입니다 어 다시 박았을 때 아 이거 또 심심치 않게 또 와주네 저번에 해야 되나? 하면 좋죠 악세 가짜 때문에 거의 하는 게 무조건 인증입니다 아니 나 저번에 폰득한 뒤로부터 좀 약간 뭐랄까 악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네 와 일단 제가 성공한 거는 그냥 패드 쪽만 많이 성공했다 노아노잼 심노잼 듣지 못한 노들 아니 이게 하나도 구매 못했다는 소식 듣고 개같이 달려왔다고요? 개같이 맞고 싶어 형 괜찮아 대신 대신 몇 대 맞는다 긁어야 안 좋다 인구들 티뷰어 갔어 세상이 날 비틱을 하는구나 하하하하하하 오 이런 미치 아 아 되지 근데 내가 알아볼 수 없네 괜찮아요 원래 도아가 없으나 없으나 어 아가는 뭐 여기 없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으나 도아가 누구 죽었다 알탭 누르다가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뭐해 게임 자체가 물량전이라 에잉? 그냥 알아서 하쇼 오 엥 엥 거리고 있어 또 마냐? 야 하란 말이야 그냥 하나도 못 쓰신 분의 심기를 아니 은가비 샀어 그래서? 저 하나 샀어요? 샀다니까? 아니 현이님은 샀어요? 아니 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저 불매운동 중이기 때문에 안 산 거임 아아 그런 큰 뜻이 모코코 요번에 꼴받아서 안 산 거임 아무튼 그런 거임 감리왕 감리왕 세상이 나라고 큰일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하하하하하하하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다주님 어차피 다 나중에 상식 판매로 사는 건데 뭐 먼저 사서 뭐하시게요 저 지금 불매운동 중이에요 다주님 내 불매운동이 조금 빨랐을 뿐이지 불매운동이 빨랐죠 어쩌겠어 향구찌 샀자 향구찌 샀자 향구찌 샀자 향구찌 샀자 향구찌 샀자 엔도 씹스 일로 와봐 이 새끼 30분 벙어리 아들 잘 샀나 몰라 아 잘 샀죠 그쵸? 대학생인 저도 샀는데 암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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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도 4개 샀어? 근데 엔도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거기 랜선이 또 좋았나 보네 엔도 저기 서버실에서 게임하잖아 KT 서버실? 대기업 총수 집안 설마 이런 건가? 그러니까 엔도가 형 아니야? 누가 들었는데 동마놈은 형이라고 형이랑 부를까? 엔도야? 어어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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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된다고 첸장 돈이 짱이야 ㅇㅆ 오오오 우마이우마이우마이 우마이 우마이 라스티 라스티 으ㄉ làm않아 실내가 안된다면 구슬 하나만 왤앰 나 먹어질께 내가 먹어줄께 너 다 먹어줍마 pun님님, 너무 혐오한 거 아닙니까? 아이씨 우마이 우마이 호호호 어? 어이 어이 이거 안 타면 각오하라고 이거 안 타면 각오해 안 타 아 죄송해요 진짜 다음에 또 팔지 않을까요? 괜찮으세요? 아 다행이다 걱정했거든요 아 로아 접으신다고요? 골즈 좀 주고 가실래요? 110대지 욕망 그 자체 원 원 원 원 바로 반폭 던지 오딩 취면 이 양면 오오오 아 아이고 칠 아니었어요 칠? 아 저 잘못 잡았어 아 쏘리 편의님 집중하세요 아무리 굿즈를 안 사온다고 하지만은 굿즈가 그냥 머릿속에서 헤어나지 않는군요 이렇게 아 왜 마우스가 좀 마우스 씹히는 버그 있는 거 맞지 이거? 에이 좀 있어요 마우스 씹혀서 굿즈 못 사셨구나 1 1 사실 빨랐죠? 그 다음 영상 기대해 아 다음 영상 기대해 진짜 어? 딱 해요 여기 다음 영상 기대하라고 조공을 바치세요 조공 어 그 인형 하나 드릴까요? 이미 불깃한 거 같은데 ㅠㅠ 켁세 하하하하 권위님이 스킬 이름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지 이상하네 아 어 뭐야? 이게 왜? 타이밍 맞춰서 했는데 1개 씨 뭐야 이거 구해주러 왔구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와우 잡힐 하네 야 신형 써 신형 써 신형 써 신형 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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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흐흐흐 에어업 아니 굿즈도 그렇게 많이 사놓고 뭐하는 짓이 Thoughts 단 하나 단 하나 하나도 많은 거야 드리블하는거 아니 이거 왜 같이 죽어 자꾸 구해주러 오셨구나 거예요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핵핵핵핵 약간 사나키라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나키가 가는 길에 갑자기 길막혀가지고 사나키란다 아브레드 노돌리 사나키는 내 인생의 장애물? 잊으세요 진짜 기자 꿈나무 기자 꿈나무 아니 사멸 감성이 없네 아브레드 사멸하리라 그러잖아요 하이 씨 둘 뿐이네 이유로 존나 웃기는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올 거이 어 시발려라 그분은 이미 갔어 손도 어디 가죠 적왕 마크 medio 잡효자 잡회청 우후후후 슈어어어어 폭류도 아아 아 free 어디선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탈각 탈각 탈각이네 하필 93 im at 93일 수도 있는데 반 riktaca 다들 모아둔 거야 집중해 쪼개!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다들 굿즈 때문에 그래 이거 진짜 비틱과 그냥 욕망 덩어리 그 자체들 굿즈 하나도 안 산 사람들은 지금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굿즈 하나 샀다고 그냥 비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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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즈 다 압수해 이러면은 결제 취소해봐요 당상 봐서 그깟 굿즈 하나라면서 왜 열내냐고요? 저 화내고 있는 거 아닌데요?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쵸? 아 맞아 맞아 공구조절장 있죠? 네? 좋은 건가? 지금은 좀 안 좋은 걸 수도? 저끼야 깨버리네 어? 저바딘이다 어? 나 저바먹었어? 아 나 극타야? 아니 쒸가 저 바딘 키키? 에이 맛없다 미친 아브레일 쥐도 평생 잡아야 된다 카멘 나오면은 아브레일 일리아칸 카멘 해야됨 아 다음 주에 갑시다 수고했어 아이 굿즈 왜 못 산 거야 도대체 어 뭐야 이건 또 아 나 진짜 아니 잠깐만 이거 재질이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집 3인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아 재입고 되나요? 선생님 제발 팔아주세요 술 처먹느라 못 샀어요 저 대게로 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